안녕하세요 코빗의 헬렌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트윗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코빗 뉴스 세 번째 시간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많은 혼란에 빠졌었죠.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도 혼란에 빠진 것처럼 봅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6천억 원 상당의 테슬라 푸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로가 극에 달한 모양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561.2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머스크는 세계 부자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일명 머스크 리스크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최근에 비트코인 전력 소비량이 화두에 올랐었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언급 또한 이에 무관하지 않은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발간된 갤럭시 디지털의 리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시간당 113.89테라와트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마이너들의 요구 에너지, 소비량, 노드 전력 소비량을 모두 합친 수치라고 합니다. 뱅킹 시스템이나 금산업에 들어가는 연간 전력량의 1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 공방,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세 번째 뉴스, 티커명 코인. 얼마 전까지 가장 화제의 주제였던 나스닥이 상장된 코인베이스의 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세를 받음에 따라서 코인, 마라 같은 블록체인 관련 주식들의 가격이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코인베이스의 주식 가격 하락은 어제오는 일은 아니었죠. 나스닥 상장으로 대비하고부터 쭉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렉스 닷컴의 글로벌 시장 조사 책임자인 매튜 윌러는 코인베이스는 지금까지 선점한 위치와 브랜드 친숙도에 의존할 수 있지만, 블록파이와 같은 C파이 중개소 및 유니스와 같은 디파이의 경쟁으로 마진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예측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세, 혹은 경쟁 관계에 따른 코인베이스의 위험한 위치, 티커 코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코믹뉴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